비공개 속성 사용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에서 만든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만든 퍼슨 클래스에는 이렇게 hello, name, age, address라는 속성이 있었고요. 이 속성들은 메서드에서 셀프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는 인스턴스.속성 이런 형식으로 클래스 바깥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퍼슨 하고 나서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순서대로 여기가 name이 되고 여기가 age가 되고 그 다음에 address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name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마리아가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클래스 바깥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요.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공개 속성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속성은 이렇게 밑줄 밑줄 속성 이것처럼 이름이 밑줄 두 개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밑줄 밑줄 속성 밑줄 밑줄 이렇게 밑줄 두 개가 양옆에 왔을 때는 비공개 속성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클래스 클래스 이름 define 내용 셀프 점 하고 나서 여기에 밑줄 밑줄 속성은 값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퍼슨 클래스에 지갑 속성 월넛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퍼슨 하고 나서 define 내용이 나오고 순서대로 name, age, address, 월넛인데 이곳에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밑줄 두 개를 이렇게 앞에다가 붙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월넛은 비공개 속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의하는 거고 사용을 할 때 마리아에다가 퍼슨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적었어요. 그럼 순서대로 얘는 name, age, address, 월넛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월넛이 뭐였어요? 밑줄 두 개로 시작하는 비공개 속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클래스 바깥쪽에서 비공개 속성에 접근을 하면 이런 오류 메시지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비공개 속성은 클래스 안의 메서드에서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돈을 내는 페이 메서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퍼슨이고요. 정의를 했고 순서대로 name, age, address, 월넛인데 이곳에 지금 밑줄 두 개를 붙였죠. 밑줄 두 개가 붙이면 뭐라고 그랬죠? 바로 비공개 속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라는 것을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프점 하고 나서 월넛인데 밑줄 두 개 들어갔고 어마운트를 계속해서 빼가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프린트하고 나서 이곳에 얼마 남았습니다 라는 건데 이곳에 뭐가 들어오냐면 셀프점 월넛이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의가 되는 거고 자 마리아는 하고 퍼슨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name, age, address, 월넛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월넛이 얼마예요? 만이 되는 거죠. 마리아점 페이를 부르는데 3천이에요. 그럼 페이가 어디가 있어요? 바로 여기가 있죠. 어마운트가 얼마예요? 여기서 3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월넛에 있는 값에서 어마운트만큼 빼가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만이 있었는데 3천만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7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7천, 7천 남았네요 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페이는 돈을 내면 해당 금액을 지갑에서 빼도록 만들었죠. 자 이번에는 지갑에 든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주고요.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쓰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디파인을 했고 여기서 어마운트인데 이 어마운트는 사용하려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사용하려는 금액이 지갑에 있는 돈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되죠?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모자란 애를 이제 인쇄를 하고 반환하는 거죠. 그리고 지갑에 있는 돈을 아니면 지갑에 있는 돈이 충분하면 지갑에 있는 돈을 어마운트만큼 빼가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값인데 바깥에서 함부로 바꾸면 안 될 때 비공개 속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공개 속성을 바꾸는 경우는 클래스의 메소드로 한정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클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클래스는 특정 개념을 표현만 할 뿐 사용을 하려면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성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셀프와 인스턴스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비공개 속성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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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